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5시 2분 3분입니다. 오늘은 좀 빨리 영상을 하는데 제가 주말에 좀 할게 많아가지고 미리 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긴 봤는데 내용이 크게 뭐 이렇게 없어가지고요. 삼성전자 이슈가 좀 컸죠. 어쨌든 이거 보시면 중국 본토가 경기부양채 이걸 하고 연휴 딱 끝나고 나서 이게 그 전에 시외에서 8% 올랐던가요? 그래서 뭐 거래가 안 될 정도로 그 엄청나게 돈이 몰랐다고 해가지고 한 번 이렇게 중국 테마주들 올라갔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잘 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내수는 크게 세라나가기 힘들 것 같고 거기에 부동산의 수치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뭐 반도체나 뭐 AI 뭐 제조업 이쪽은 어쨌든 우리나라보다는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는 있어서 워낙 거기 자본도 많고 거기는 뭐 공산당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그게 없잖아요. 인권이 있긴 한데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을 초격차로 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것도 돼서 좋게 보면 그런 거고 나쁘게 보면 또 안 좋은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서 당장 이게 영향은 없겠으나 그래도 좀 길게 봤을 때 중국이 에너지만 딱 ESS 이것만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냉전으로 계속 갈 것 같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협력은 계속 하고 있어요. 때리고는 있으나 중국이 무너지길 바라는 거고 중국이 생각보다는 꽤 오래 버티는 중입니다. 뭐래도 좀 힘들겠지만 중국이 좀 어느 정도 눌리려나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안 눌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가 투자 관점에서 상승 요게 중국 이슈 요것도 같이 연결된 거예요. 중국이 뭔가 경제 부양책을 하면 원자재가 오르니까 뭐 이런 것도 있는 건데 그리고 그 전쟁 이슈라든가 중동 쪽 요런 것도 약간 영향이 있을 뻔하다가 잘 해결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봅니다. 정말 착하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다 각자의 이익관계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흐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폰드그룹이 만 원까지 찍어줘가지고 저는 그냥 냅뒀는데 전에 판 거 이후로 주위 지인들은 다 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다 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이스 콜딩스 철강 쪽 포스코 요거랑 연결되는 거 그 다음에 YG 엔터가 요게 나오는데 드립이 지드래곤이 작곡을 참여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21 공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 여기에 베이비 몬스터가 게스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애들은 잘해서 뭐 잘 될 거라고는 보는데 그 전까지가 아주 힘들겠죠. 왜냐하면 블랙핑크도 꽤 오래 걸렸거든요. 그 전에는 저기 팬클럽에서 왜 애들 이렇게 투자 안 하냐 뭐 홍보 안 하냐 이렇게 해다가 나중에 됐으니까 뭐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내년에 이렇게 블랙핑크도 공연하고 그 다음에 매주 두 곡씩 지금 프로듀서를 어마어마하게 늘려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돈을 쓰고 있고 왜냐하면 매출이 없거든요. 지금 최대한 내가 베이비 몬스터의 공을 들이고 있고 그 다음도 준비를 해야겠지만 일단은 뭐 다른 거 볼 그게 없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지드래곤과의 관계도 아직 좋은 게 전에도 그 이름 그대로 쓸 수 있게 그냥 해줬죠. 그러니까 사실 YG 양현석 씨의 개인적인 이슈 예전에 뭐 크게 보면 버닝썬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빅뱅도 블랙핑크도 이렇게 나갔다. 하지만 보시면 다 개인 사업자처럼 해가지고 1인 기업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뭐 YG도 그만큼 돈 줄 돈은 없었겠지만 뭐 그런 것도 봐야겠다. 키스트가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많이 올랐다가 빠졌는데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고 여기 만약에 종목할 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지금 반도체 쪽이 괜찮거든요. 실적 사이클로 보면은 고점이냐 더 아니냐는 이제 엔비디아를 봐야겠지만 그거는 사실 삼성과는 별개고 하이닉스나 뭐 TSMC 쪽이나 뭐 한미반도체 좀 약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쪽에 대를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HBM 이쪽을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수율이 나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꺾이면 또 내려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정도는 단기로 봤을 때 그래도 한 반등? 5만원대면 약간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거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대홍주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사도 됩니다. 항상 그랬어요. 올라갈 때 쭉 올라가고 내릴 때 팍 계속 빠져요. 그때 뭐 급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나 저는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 부회장이 아니죠. 지금은 회장이죠. 그분이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뭔가 안된 게 있을 때 위에서 책임을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뭐 잘 됐을 때 네네도 잘 됐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아니라서 뭐 요런을 신경 쓰는 건지 모르겠으나 글쎄 좀 어 좀 이런 거는 좀 이런 게 해야 좋지 않을까 일론 머스크가 뭐 잘 안 된다고 뭐 밑에 그 그 누구죠? 일론 머스크 밑에 뭐 부회장이 뭐 사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일론 머스크가 사과 잘 안 하는 타이피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뭐 전체적인 거 시기 사기라던가 뭐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아쉽다라는 생각 좀 많이 했고요.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꾼다고는 하는데 뭐 짧으면 3년 길면 5년 정도 걸릴 것 같고 만약에 거기서도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일본에 망해갔던 기업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칠 거라서 반도체는 디지털 쌀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좀 뭐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한화우션은 여기가 됐고요. 현대는 아마 11월 실적 그거 이후로 할 것 같으니까 아마 실적이 잘 안 나오면 아마 2월까지 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화우션이 1조 7천억인가 1조 6천 정도 해서 머스크 쪽에 수주를 받았습니다. 수주를 받았고 간만에 또 받은 건데 컨테이너였다. 이런 건 또 괜찮은 뉴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개조시장 개조시장 먹을 게 많은 게 사실 이중연료부터 해가지고 할 게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개조를 해줄지 모르겠으나 삼성중공업이 또 엔진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현대나 한화는 모르겠고 현대는 하고 있거든요. 거기 시장 파이가 좀 약간 나눠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NC소프트가 잠깐 올랐어요. 이거 제가 메더 타이밍 좀 많이 올랐으니까 메더 타이밍까지는 아니어도 단기로 많이 올랐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좀 올랐다가 내려가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그동안 좀 물려 있거나 좀 단타 아니면 세력들이 좀 돈 회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거 아마 계속 반복 나올 겁니다. 종목 할 때 하기보다 지금 해버릴게요. 나중에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하는 작품 잘 되면 게임이 잘 되면 근데 이게 추세는 계속 게임주도 대형주라서 이렇게 쭉 올라갈 땐 올라가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확신이 들면 게임 뭐 이렇게 주위에 잘 아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개발자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한 사람들 보고 얘기도 듣고 해서 되겠다 싶으면 그 조종 올 때마다 사시면 돼요. 20만원은 좀 오바 단계로 좀 갔었고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아해운이 공급 계약이 있었다고 하고요. 해운 쪽은 참고로 전체적으로 해운 이슈 미국 쪽 파업도 잘 됐고 해결됐고 그 다음에 동중동 이슈도 잘 돼가지고 최근에 좀 약간 좀 빠지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경남 지역이 유중이 500원대다. 이 정도면은 이거 보면 정지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그거 있잖아요. 다른 회사로 팔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작업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 잘 보시면 한 번은 팍 튈 수가 있어서 그거 잘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좀 주식 오래가신 분들 작업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유중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안 내려가더라도 꽤 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때 좀 작업을 해가지고 잘 굴려가지고 튈 때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서 비중 눌린 다음에 빵 올라갈 때 파는 그런 게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좀 했으면 하는 거긴 한데 파라마운트 쪽이랑 이렇게 라이선싱을 했다고 하고요.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실 뭐 부산 롯데월드도 잘 된다라는 얘기 못 들어보긴 했는데 잘 만들었으면 합니다. 근데 신세계가 지금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길게 보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레고랜드도 생기고 뭐 이것저것 많이 생기니까 뭐 좋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나이 먹고 바이킹 타는 사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매출이 많을까 싶기도 한데 또 반대로 보면 오히려 아이가 적기 때문에 아이를 따라서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같이 다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은 뭐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줄어도 이런 거는 잘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폰드가 뭐 좀 이따 종목할 때 하면 되겠지만 네 주의식 사람들 좀 많이 좀 판 사람도 있고요. 오늘 노벨문학상이죠. 그 한강이라는 분인데 제가 전에도 뭐 맨북커상인가요? 그 상을 받은 것까지는 알았는데 노벨문학상을 받았더라고요. 내용 보니까 15분 전에 연락이 왔다라고요. 아들이랑 같이 있었다라고 한 것 같고 오늘 그것 때문에 책 쪽이죠. 웹툰도 오늘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마이스터블루 같은 것도 올랐는데 없어서 못 파는 정도? 이 정도 상 받는 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는데 받았다는 건 대단한 거고 약간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 내용을 저는 원래 잘 책을 많이 안 읽지만 오늘 알았는데 이분이 4.3 제주 그리고 5.18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쓴 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 책도 아마 그쪽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를 봤을 때 뭐랄까 그 좀 역사적으로 아직 관심 없는 20대들한테는 뭐 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보수 쪽에서는 조금 싫어할 만한 뭐 오늘 보니까 뭐 블랙리스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어 몰랐었는데 아무튼 뭐 그렇더라. 그래서 어쨌든 받은 거에 대해서 이쪽 그 뭐 예스24라던가 이쪽이 많이 올랐고 책 지금 없어서 못 판다고 할 정도로 당분간은 독특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도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늘긴 하겠죠. 아무래도 이런 게 있으니까 전자서적도 그렇고 일반서적도 그렇고 판매가 늘면서 판매가 늘면 매출도 느니까 주가에도 괜찮을 거다. 그래서 지금 11월 10월달이니까 어 4분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2월 정도 좀 많이 빠진다면 그쪽 이쪽이 다시 한 번 약간의 반등 노래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어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김범수 씨가 불구속으로 해봐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돈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하죠.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요게 되면은 이제 SM 쪽이 어찌됐끔 좀 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좀 중요한 이슈인데요. 까먹었네. 올드 글로벌이던가요. 본드 인덱스인가 전세계 채권 관련돼서 이쪽 편입이 된 거거든요. 돈이 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우리나라 좀 가득인데 좀 불안한데 요게 된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봅니다. 이게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나중에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건데 요런 게 나오게 되면 어 괜찮을 수 있다. 근데 단기로 만약에 폭락장이 나와가지고 빠져버리면 얘네들은 엄청 싸게 또 들어와서 어 그 이쪽에서 수익을 많이 보고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뭐 그런 거 복잡한데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됐고요. 종목별로 볼게요. STX 아무것도 없죠. 잠깐 올랐다가 빠지는 정도 이게 그 원자재 이슈 약간 탄력 받을까 말까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요정도부터 해가지고 5,000원 밑으로는 잘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정도 보통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폭락장 나오면 전에 2,000원까지 갔으니까 그 정도까지 갈 걸 또 대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재 2차전재가 다시 순환 돌리려면 최소한 몇 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얘네 사모펀드는 이미 자기 돈 다 뺐었어요. 그러니까 그 뺐었다기보다도 팔았죠. 이렇게 급등시켜가지고 원금은 다 챙긴 상태라서 그 다음에 아마 올라갈 때까지 좀 버틸 것 같아요. 중간에 안 팔 것 같고 느낌상 다른 데 팔긴 팔겠지만 좀 몸값 높아질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 자금은 생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마 뭐 좀 오래 걸리니까 버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린로지스 오늘 좀 쳤는데 뭐 이유 없는 상승이지 않았을까 어 해운 이슈 끝나고 좀 빠진 거라서 뭐 이 정도면은 보시다시피 이 정도에서 나중에 또 올라가더라도 또 걸릴 거거든요. 참고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나마 좀 실적이 그래서 플러스니까 아직까지는 뭐 괜찮으니까 에스틱스보다는 여기가 더 단타든 스윙이든 이게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현대마린 엔진 여기 이제 대용량 저압 드라이브 개발 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연에 있었다고 하고요. 중요한 게 두 개가 땄는데 그 유의자산 얘네가 땅이 좀 많아가지고 대구에도 대구에도 팔았잖아요. 대구도 팔았었는데 팔았는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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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는데 여기서도 전기버스 쪽 여기 700억 원 꽤 돈 되죠. 그러니까 땅 부자긴 했죠. 다 파는 거를 지금 요걸 지금 하잖아요. 요것만 해도 천억이잖아요. 현대가 얼마에 샀는지 알면 엄청 싸게 산 거란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현대에서 거의 헐값에 그냥 가져갔다. 그리고 사모펀드도 최근에 2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던지고 돈 벌고 어떻게 보면 개미들은 좀 그런데 사모펀드나 현대나 서로 윈윈이었다. 하지만 현대가 더 더 윈을 한 거죠. 이런 게 좀 있었고요. 양도는 내년 1월 7일입니다. 이거 되면 돈이 들어올 거니까 이 돈으로 좀 많이 굴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대 사모가 오페수 이용 그다음에 중요한 건데 현대중공업이 암문이야. 이중연료. 이게 머스크사에서 많이 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STX중공업도 기술이 들어가긴 하겠죠. 같은 공장이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돈을 이렇게 여긴 손실 보긴 했는데 내동이 아니라 냉동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정확히는 모르겠고 아무튼 아무튼 이걸로 돈을 이렇게 땡기잖아요. 이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가 돈을 써야 되거든요. 현대가 돈을 써야 되는데 여기 유형 자산 여기가 창원인데 여기를 양도한 걸 보면 충은 안 해도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 같고요. 내부에서 뭐 잘은 모르지만 유출을 해볼 때 그리고 여기서 돈을 끌어다 쓴 거잖아요. 그죠. 있는 걸 팔아가지고 돈을 이제 끌었기 때문에 현대 자체에서 유증은 안 하겠다. 좋게 말하면 현대는 내 돈은 안 쓴다. 라는 거고 주주 입장에서 보면 현대가 너무 싸게 샀네.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걸로 현대가 잘 굴리면 주가는 올라갈 테니 뭐 나쁘지 않다. 사모펀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실시 그거 나오죠. 10월 21일 상장이 21일이면 다 다음 주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기 때문에 요걸 할 때 이제 사모펀드가 던지느냐 안 던지느냐 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요걸 어떻게 이번 주는 어떻게 했느냐 2만 한 500원에서 2만 천 원 정도 사이 2만 천 원까지는 아니고 950원인가 요거까지 팔았던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세컨 쪽을 또 팔았습니다. 팔 때 그래도 그동안 많이 팔았는데 그래도 가지고 있는 거에서 한 1, 20% 정도 또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오늘 좀 많이 빠졌잖아요. 여기 2만 원 아래면 뭐 좋으니까 더 빠질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2만 원 들어오니까 조금 뭐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는데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조금씩 샀어요. 만 9,500원 때까지 꾸준히 이렇게 팔 때는 몇 10주 100주 이상 이렇게 팔고 살 때는 한 주 두 주씩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오르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빠지면 기회니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로 뭐 조선 쪽 많이 빠져도 크게 빠질 일은 없을 거고 경기 침체에 온다고 했을 때 단기 빠지면 실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 더 크게 나올 수 있어서 뭐 그 정도 자금 약간의 그 폭락 전체의 폭락장 나왔을 때 주워 먹을 수 있는 정도 돈 정도 당겨놓고 나머지는 단기로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사도 괜찮습니다. 좋은 가격은 아니지만 괜찮은 가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팔고 사고 이렇게 했어요. 오늘 오늘 좀 샀어요. 더 빠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2만 3만원 부흥까지 갔으면 제가 많이 팔고 다시 사서 돈 많이 벌었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수익은 꽤 되니까 지금도 안타깝지만 뭐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MM 여기는 뭐 별게 없죠. 해운 쪽 이제 중동 이슈도 바이든 쪽에서 선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마 뒤로 뭔가 딜이 있었겠죠. 이란 쪽 겉으론 욕하더라도 뒤에서는 좀 많이 달랬을 거예요. 달랬을 거고 왜냐하면 완전 전면전까지는 지금 안 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하고 싶어하죠. 그리고 유니슨 좋은 시절 다 가고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작업을 조만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여기 이제 정리가 좀 조만간 들어가면 약간 작업을 할 것 같고 여기도 단타버라기보다 약간 스윙 박스권 정도로 할 것 같고요. 해리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 달 안 남았거든요. 약간 1,2주 다음 주 정도부터 아마 시작할 것 같은데 한 1,2주 정도 작업을 좀 해가지고 평단을 좀 확 내린 다음에 스윙 날 때 좀 털고 비중이 크게 부담 안 될 정도 까지만 놓고 다시 빠지길 좀 기다리게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풍력 쪽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되면 약간 악재일 수도 있으나 그래도 친환경이 가긴 가야 되니까 좀 뭐 당장 가는 게 맞냐 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상패만 안 되면 네 그래도 나중에 언젠간 갈 겁니다. 풍력이기 때문에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지만 대한전선 주식수도 별로 없어가지고 별 뉴스도 없어서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여기는 SM 라이프 디자인 1400 아래에서 사면 그래도 좀 수익 날만 하죠. 중간중간 좀 튀어주고 있어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 할 리가 없을 것 같고 증시 전체적으로 밀리는 것만 아니면 지금은 좀 그렇고 1800 1300원대 사시면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가격이니까 작업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조만간 좀 들어가긴 할 거예요. 좀 더 아직은 아니고 네 펄어비스 여기는 뭐 별게 없죠. 붉은사막이 오픈만 된다 라고 하면 올라갈 테니까 뭐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어 이제 영상이 그 플레이 영상 한번 봤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괜찮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좀 음 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단기로 좀 반짝할 테고 그 이후에 도깨비 만약에 오픈을 이제 이제 제 작업이 들어간다 라고 해서 아마 트레일러든 뭐든 하나 나오면 그때부터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봤을 때는 GTA 있잖아요. 미국에서 만드는 아무튼 그 회사랑 한국은 펄어비스 도깨비가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잘 해야겠죠. 잘 만들어야겠지만 AI까지 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GTA 6는 AI를 이용을 해서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좀 잘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만들었으면 GS 리테일 약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살만한 정도 뭐 괜찮은 그러니까 좀 좋은 가격 뭐 살만한 가격 뭐 그래도 좀 사고 싶으면 사도 되는 가격 뭐 정도 라고 보면 되겠죠. 연말까지 좀 더 살 거예요. 여기도 여기도 좀 약간 마이너스 상태라서 살 건데 이걸 사는 이유는 돈을 벌어야 돼서 인적 분할을 할 거잖아요. 그 전에 한번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을 조만간 들어갈 겁니다. 10월 한 중순 정도 중순 말 키이스트 왜 올랐는지 모르겠고 왜 빠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 정도 또 내려왔잖아요. 내부에서 뭐 정보 돌지 않았을까요? 뭐가 있어서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기도 좀 약간 정보 미리 도는 곳이라서 주가추작이죠. 이런 것도 이런 도면은 그래도 좀 사볼만 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 싸 봐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위로 튈 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윙이푸드 윙이푸드 이거 만들어 전에 이제 뒤쪽에 있던 건데 끌어왔습니다. 간만에 2년 만에 세푼을 했네요. DR 발행이 5천원대 5,300원대로 결정이 확실한 건 아니고 가결정이 됐고요. 4달러 공시로만 나오고 뉴스가 안 나왔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 승인 투자자 요쪽 그거 같아요. 투자자 그게 아직 결론이 안 나가지고 그게 나오면 이제 바로 그냥 상한값 계속 찍어버리는 거고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올랐죠. 시계상 나오고 다음날 하락하고 공시상 나와야 되는데 물량 이게 약간은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작업을 여기 물량이랑 있잖아요. 이런 거 좀 한 번씩 털고 작업했다가 다시 올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많이 샀어요. 어저께 어저께 좀 많이 사가지고 지금 이게 다른 종목에서 좀 제법 팔아가지고 평단이 그렇게 높아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좀 비중이 많이 높아서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고 좀 많이 사왔는데 평단은 뭐 다행히는 1,600, 1,900원대 아직 유지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익을 좀 오늘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작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게 이때도 어저께 빠지면서 제가 계속 샀거든요. 시회에서도 사고 샀는데 느낌상으로는 개인적인 느낌은 어저께 보니까 10% 시회상 됐었잖아요. 근데 그 정도 아래까지 빼면서 야 너네 좀 쫄리면 팔아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8% 정도까지 내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느낌이 10%인가 거의 10% 정도까지인데 시회까지 포함하면 장중에도 그렇고 한 8% 정도까지 눌렀거든요. 만약 여기까지 내려버리면 사람들이 다 사버리겠죠. 그러니까 약간 겁만 주는 정도를 해가지고 작업을 했다고 보고요. 여기서 물량을 거래량을 어느정도 터뜨렸어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세력들 시회상 산 애들부터 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못 샀으니까 여기서 좀 물량 돌려가지고 작업을 좀 해보자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맞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오늘 좀 많이 올렸는데 여기도 보시면 거의 지금 고점 3번 나왔죠. 요거까지 하면 4번 5번 정도 되는데 빨간 번 하나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빨간 거 하나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다음 주는 뭐 봐야 알겠지만 다시 밀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잘 안된다고 하면 근데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다음 주죠. 17일 요정도까지니까 만약에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상한가를 찍을 텐데 오늘 이 가격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요정도 찔 좀 더 갈 줄 알았지만 요정도에서 꺾일 줄 알았던 게 딱 여기서 멈춰줘야 공시가 나오지 않는 가정하에 만약에 월요일 날이든 화요일 날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상한가를 3번 때려주잖아요. 상한가 3번 하면 거의 나와요 대략 5천 더 나올지 모르겠는데 계산 정확히는 안했지만 요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자리를 딱 갖다 놨어요. 요런 거는 확실히 세력은 있다 라고 느낌이 옵니다. 요거 모아가지고 물량 털기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털기는 털었죠. 또 2,200원 때가 있었고 2,500원 때가 있었다. 저항 이런 거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얘기할 게 없고 공시 나오는 거 보면서 대응하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단타도 나름 하고 있고요. 매수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요. 얘는 더 안 살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이니까 뭐 좀 다른 거 작업을 좀 해볼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시제잭에서 돈 많이 쓴다고 하니까 잘 되겠죠. 연말 이제 곧 다가오니까 여기도 한 10월 말 11월 초부터 해서 조금 살 거예요. 좀 빠졌으면 개인적으로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래신형 정보 이 정도면 괜찮죠. 가격은 더 사야 되는데 다른 거 작업하느라고 지금 일단 진짜 조그맣게 막 한 주, 두 주, 다섯 주 이렇게만 사고 있어요. 간간히 다른 게 더 중요해서 그렇고 만약에 이슈 하나 터진다 그럼 바로 여기 바로 안 올라가면 오히려 더 기회예요. 그러니까 뭔가 부동산 이슈든 미국 상업용이든 뭐든 터져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이게 쓰나미로 올 때 이게 바로 안 올라가면 그때 빨리 사면 배당받고 돈도 받고 이렇게 돈도 벌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 물량은 채워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네오이즈예요. 여긴 좀 빠진 게 별로 없죠. 더 빠져야 된다고 보는데 더 빠지면 좀 추매를 하든지 해볼 것 같습니다. SKD인디 여기는 뭐 볼 거 없고요. 부동산은 지금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뭐 계속 어쨌든 정부에서 저는 이제 집값을 좀 잡으려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또 뭔가를 하고 있던데 이게 이러다가 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더욱 더 여기는 안 해야겠다. 그 이후에 좀 진짜 싸게 나올 때 리츠 싸게 줍줍한다면 조금 길게 봤을 때 또 기회는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좀 많이 더 빠지거나 나중에 추후에 작업하는 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SK인터닉스 여기는 뭐 단기로는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면 또 나중에 올라가겠죠. 2차전지 쪽은 아니고 ESS 쪽이니까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고 스윙 박스권만 하시면 돼요. 단기로 특히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경기도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코일 패션 어저께 많이 올랐어요. 20m까지 올랐고 왜 올랐는지 모르겠고 원래 이 정도면 제가 팔 게 있잖아요. 2500원대 그냥 냅뒀고요. 더 빠지면 이제 작업할 돈이 좀 많이 들어거든요. 조만간 이걸로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평단을 1800원 3000 아래 정도까지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좀 돼요. 마이너스 50%댄가 막 그런 것 같은데 뭐 괜찮습니다. 50%라도 어차피 돈만 벌고 나오면 되니까 돈을 더 태우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가지고 나올 예정인데 간만에 좀 거래량 터졌다 이런 거는 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몇 번 나오다가 그 다음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이 가격 유지되진 않겠죠. 실적도 봐야 되는데 정확한 아직 가지 판단을 지금 못하고 있어가지고 복잡합니다. 폰드패션은 이제 만원까지 갔잖아요. 이거 이 정도 가가지고 이 부분에서 다 팔고 싶으면 팔아라고 한 사람들 그 지인들한테 이제 팔라고 한 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거의 다 파는 것도 뭐 원하면 다 팔아도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정도는 뭐 단계로 많이 오른 거니까 보시면 이 정도잖아요. 이거 빼고 이 정도 거래량을 보시면 이 정도잖아요. 그죠. 거의 다 이 정도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단계로 올라가려면 모멘텀이나 뭐 다른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꺾이더라도 다시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는 있으니까 그런 거 박스권이나 스윙 같은 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인들은 이제 다 폰드는 수익으로 정리를 잘 했고요. 저는 전에 판 거 이후로 저는 그냥 냅뒀어요. 왜냐하면 작업을 더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가격은 절대 못하고 많이 빠지면 될 거라서 일단 뭐 그냥 구경하고 있습니다. 셀료메드 여기는 뭐 제가 이전부터 작전주로 거의 그냥 찍어놓았던 종목인데 구경 중입니다. 상용화던가요 뭐 주사제 뭐 저 잘 모르는데 이 종목 그게 뭐 되면은 아마 꽤 크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원 이상 갈 수 있다고 보니까 냅두고는 있고 단타도 잠깐 해볼까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 가격에는 좀 못할 것 같고 좀 많이 혹시라도 빠지게 되면 그것도 좀 작업해 볼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여기 서울옥션 STO 가끔씩 나와주는 거 그 다음에 YG플러스는 약간 고개를 들었다가 내려왔는데 여기 좀 더 내려오면 이 정도가 내려오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작업 가능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사가지고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엔터주는 경계심채 오히려 전 좋다고 봐요. 외화 수입도 괜찮고 지금 환율 다시 올라가잖아요. 경계심채 오면 더욱더 이게 더 빛을 발할 겁니다. 안 왔으면 하지만 올 게 거의 확실하니까 네. 그리고 화창기기가 3천 아래 또 내려오긴 하는 것 같은데 좀 작업 잠깐 해봐도 여기 또 단타하기 좋고 조국 테마주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경남제약은 아까 ETC 처음에 할 때 설명했습니다. 요즘 500원대기 때문에 더 내려갈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작업 잘하면 나중에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쏴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오랫동안 올렸기 때문에 가긴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웹툰 쪽 좀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여긴 수상웹툰은 안 올랐더라. 그 웹툰이 그 한강 인가요? 그 분 그 상 받아가지고 노벨 문학상 받아가지고 튄 곳도 있었는데 여긴 안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 솔루션도 조만간 좀 더 사볼 예정이고요. NC 소프트 좀 더 내려오면 여기도 조금 더 사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코는 만원 위에 여기 약간 뭐 약간 조정인데 거의 뭐 변함 없다고 봐야 돼요. 위쪽에서 가만히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화우션도 어저께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내려갔고 유니엄 머트리얼이 트럼프 당선되면은 또 또 많이 움직일 겁니다. 이런 거 잘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폴라리스 우노 요거도 바이오튜플라 안 좋아하긴 한데 약간 여기 셀루메드 느낌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조금 샀어요. 아주 조금 한 5만원인가 7만원인가 5만원 정도 됐겠네요. 백주송 산 것 같은데 샀고 그냥 구경 좀 하다가 작업 할 수 있으면 좀 작업 좀 해보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5만원대로 지금 내려왔는데 여기는 아까도 설명 잠깐 드리긴 했는데 추세 탈 때 계속 올라가니까 그때 사도 늦진 않습니다. 대형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 하이브도 일단 한 주 샀습니다. 한 주 여기 BTS 나오기 전까지 작업을 해가지고 많이 빠지면 오히려 저는 좋은데 회사나 주주들은 싫어하겠지만 저는 좀 많이 빠지면 또 살 수 있는 기회라서 이때는 내가 제가 돈이 좀 여유가 없어서 못 샀지만 다시 빠지면 삽니다. 더 빠지면 빠질수록 여기도 BTS가 어차피 메인이에요. 돈 버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